안녕하십니까 어미 블랙홀 우주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8장 축공간 입자 근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미 블랙홀 우주론이니까 전제조건, 우리 공간의 수직 방향으로 어미 블랙홀이 전제한다고 한다면 축공간 입자가 설명이 된다. 결국 어미 블랙홀이 다 만든다는 거죠. 축공간 입자를. 본 우주론에서는 보존법칙, 진량보존법칙, 에너지보존법칙 철저하게 지키고 있고 엔트로피 증가법칙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상의 모양이 변한다는 거죠. 알고 있는 법칙 다 지키고 있는데 모양이 변한다. 모양이 어떻게 변하느냐.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모양이 변한다. 그럼 엔트로피 증가를 누가 일으키느냐. 어미 블랙홀이 일으킨다. 제4장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근원우주 6차원으로 연속입니다. 연속으로 근원 진량 입자가 6차원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연속으로 공간이 펼쳐져 있는데 회전력이 얘를 양자화시킨다. 공간을. 이건 연속이지 않습니까? 연속이 양자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띄엄띄엄띄엄. 그래서 우리 우주는 이렇게. XYZ는 연속의 세계입니다. 고전역학. ABC는 양자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양자역학의 세계라는 거죠. 이게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차원을 6차원으로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양자화라는 거죠. 근원 진량 입자의 회전이 만물의 변화를 이끈다. 이것은 앞에서 방금 설명했고. 수학적 및 물리학적 관점의 차원변화. 이것은 3차원입니다. 수학적으로. 이것은 2차원이죠. 그런데 물리학은 보존법칙입니다. 지축이 어디 갔는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축이 이렇게 사라진 게 아니라 양자화가 됐다. 이게 3차원이죠. 분명. 3차원인데 지축이 양자화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2차원인 거죠. 이게. 연속. 연속. 양자화. 따라서 이게 0. 0 혹은 극한이 있지 않습니까. 극한은 양자화다. 물리학적으로 양자화가 양자화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은 한번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 0차원이란 뭐냐. 0이라는 말은 부피가 0인 점 아니겠습니까. 점인데 어떻게 부피가 0이냐는 거죠. 점. 점. 딱 찍으면 점이 나타나는데. 이거. 이거다. 일단 점입니다. 이거는. 점인데 부피가 0이죠. 왜. 부피라는 것은 가로, 세로, 높이, 연속, 직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부피이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없습니다. 이게. 다 양자화가 돼가지고. 이것이 바로 0차원이다. 라는 것을 제안. 따라서 이제 수학적 관점하고 물리학적 관점에서 물리학은 보존법칙이 반드시 성립해야 하며 단지 이상의 모양이 변한다라는 것을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질량 입자의 회전에 의한 1차원 선의의 변화. 아까 질량 입자가 6차원 회전을 한다고 했고 질량 입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선이 있죠. 이렇게. 선이 있으면 질량 입자를 가운데에 놓고 회전을 시킵니다. 분명히 이쪽이 여기가 양수이고 여기는 음수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양수를 N으로 놓겠습니다. 음수를 S로 놓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회전을 시킵니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어? 이거 보면은. 선이. 선이. 입자가 됐습니다. 선이 입자가 됐다. 선이. 선이. 입자가 됐죠. 이게 말이 되느냐. 잘 아시다시피 선이. 이거 초전도체입니다. 초전도체에서. 이게 선이. 초전도체 자기선이죠. 자기장. 자석이 내뿜는 자기장이. 여기에서 툭 끊겨가지고. 갇힙니다. 갇혀가지고. 인터넷에. 보아지알보그 동영상을 치시면. 초전도체 현상에 대해서 한 10분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있죠. 이거 동그라미. 이거. 알갱이입니다. 알갱이. 근데 이것들은 자기선입니다. 입자들이 아닙니다. 자기선이랍니다. 선이. 이거 선이. 입자죠. 이거 선. 이것들은 자기선입니다. 근데 입자처럼 행동하죠. 막 굴러갑니다. 이게. 여기서 봤듯이. 막 굴러갑니다. 이게 자기선이 어떻게 굴러가냐는. 이게. 그래서. 선이. 네. 선이. 입자가 됐다. 라는 건. 어느정도 타당한 논리인 것 같습니다. 즉. 소설만은 아니다. 근거가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차원. 1차원 공간이. 이게 양자화라는 거죠. 분명. 직선이 아닌가요. 직선. 직선. 직선이. 한계. 한계. 개수. 개수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제 중성이고. 이건 중성이죠. 왜냐면 빨간색과 파란색이 중첩돼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아이디어가 어미 블랙홀이 중성을 빨간색하고 파란색으로 찢는다. 나눈다는 것입니다. 즉. 만약에 엔트로피.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다시 풀어지는 겁니다. 풀어지면 이쪽으로 갑니다. 그럼 다시 말리겠죠. 말리고 풀어지고. 말리고 풀어지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러면 양방향성. 등엔트로피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미 블랙홀이 얘를 찢어버리면 이렇게. N과 S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버리면. 이제 이쪽으로 못 간다는 거죠. 이쪽으로만 간다는 겁니다. 이게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라는 겁니다. 직선이 양자화가 된 거. 홀극이죠. 이거는 쌍극. 이거는 홀극. 그래서 N은 이쪽 방향으로 뺑뺑 돌고. S는 이쪽 방향으로 뺑뺑뺑 돈다. 이거는 저 뒷장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럼 왜 갑자기 회전력이 없었습니다. 다 말았죠. 마른 것. 그런데 여기 회전력이 왜 생기느냐. 이거나. 이거나. 이거나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의 회전력은 0이죠. 합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돌면은. 뺑뺑뺑 돌면은. 장벽이라고 하겠습니다. 장벽. 장벽 사이에 갇혔습니다. 갇혔다는 거죠. 우리 공간에 갇혔다. 이거는. 이쪽 방향으로 돕니다. 장벽을 타고 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타고 넘겠죠. 이렇게. 우리 세상에서 사라진다. N. N의 특징. 우리 세상의 우리 세상 물질이라는 겁니다. S의 특징. 우리 세상을 탈출한다. 당연히 우리 세상을 탈출해서 어미 블랙홀로 빨려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입자이고. 물질. 이게 반물질. 우리 세상에 반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약간 존재하겠지만. 우리 세상에 물질. 물질이 존재하는 거죠. 반물질은. 동시에 탄생합니다. 이렇게 동시에 탄생해서 반물질은 우리 세상을 탈출한다. 어미 블랙홀 회전의 4차원 공간의 변화. 여기서 선의 변화를 한번 살펴봤고. 공간을 한번 이번에는 살펴보겠습니다. XYZ 공간이 이렇게 있다. 우리는 XYZ 축. XYZ 축은 이해를 합니다. 우리 세상이니까. 그런데 A축. 이 A축이 도대체 뭘까. 이 A축을 이해는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또다시 어미 블랙홀이. 어미 블랙홀이 이렇게 뱅뱅뱅 돕니다. 회전을 시킵니다. 그럼 또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면 위가 있다는 거죠. 위가. 이게 뭐냐. 이게 스페이스. 밑에 게 뭐냐. 안티스페이스. 반공간. 그래서 이제 4분면이니까. 스페이스 공간을 살펴보면 또 공간에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습니다. 아이고 공간에 또 오른쪽이 있고 또 왼쪽이 있구나. 어쨌든 한번 이렇게 말아보겠습니다. 이거를 공간을 한번 말아보자. 말면은 이제 말기 힘드니까 단순하게 일단 얘가 이렇게 갔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그림 표현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똘똘똘똘 말린다는 거죠. 이렇게. 유화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말립니다. 그럼요. 또 또 공간을 말지 않았습니까. 공간을 말았죠. 빨간색 공간은 뭐고 또 파란색 공간은 뭔지. 또 밑에 것도 또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밑에 거 말면은 또 밑에 이렇게 말려집니다. 또 밑에 공간은 또 뭐냐. 여하간 이상하게 공간이 분명 직선이었죠. 직선이었는데 이상하게 똘똘똘 말려가지고 양자화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미 블랙홀. 어미 블랙홀이 자기장을 이렇게 뿜어내고. 이런 공간. 이것이 이거 아니냐. 중력이 무한대가 되면 양자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XY지 이쪽 방향. 연소구 3개이고 이쪽 방향으로. 어미 블랙홀 수직 방향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양자화가 이렇다. 그러면은 뭐 역시 이것도 좀 이해하기 약간 힘드니까. 천 위에 동전을 회전시켜 보자. 천이 이렇게. 당연히 탁자 위에 천이 평면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XY. 분명 천이니까 XY평면이었습니다. 2차원 평면이죠. 500개짜리 동전 하나를 놓고 한번 이거 뺑 돌렸습니다. 돌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첫번째 하여튼 XY직선이었습니다. XY직선. 그러면 이거 하나. 이걸 X라고 치고. X축으로 직선 아닙니까. 연속의 3개. X축으로 연속이구나. 그럼 Y축은. Y축이 양자화가 된다는 거죠. 꼬불꼬불꼬불꼬불. 우리가 과연 이걸 이해할 수 있겠느냐. 꼬불꼬불한 거를. 그럼 또. 지축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지축. 높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높이. 높이가 또 뭐냐. 분명 2차원이었습니다. 2차원인데. 2차원의. 연속 2차원이. 연속 차원 1개. 하고. 양자화가 됐고. 양자화의 수직방향의 높이가 또 이상하게. 발생을 했고. 여기에 비밀이 있지 않냐. 이것이 바로 공간의. 공간이 양자화가 됐다라는 뜻.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이렇게 꼬불꼬불. 꼬불꼬불해진다. 이게 양자화다. 결국 이러한 논리와 같습니다. 그러면 또. 오른쪽. 왼쪽. 반공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건. 연속. 여기. 여기. 골. 맨. 골짜기의 골. 맨 밑바닥. 이거. 이거. 오른쪽 면이 있다는 거죠. 오른쪽 면. 그러면 이것의 왼쪽 면이 있습니다. 오른쪽 면은 뭐고. 왼쪽 면은 뭔지. 그 다음에. 이게 공간이죠. 앞에서 이렇게 보는 게. 이게 공간입니다. 그럼 밑에 여기 있지 않습니까. 밑에. 밑에 여기. 여기 밑바닥. 요면. 여기는 또 뭐냐. 이거 반공간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공간에 살고 있어요. 공간. 여기. 이렇게. 공간의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세상이다. 이거는 양자화가 되었고. 반공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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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밑에. 밑바닥 있지 않습니까. 밑에. 이거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반공간이 존재한다. 이것에 이제 심오한 뜻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싶습니다. 여기. X, Y, Z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A축으로 이렇게 양자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B축. 에너지. 이상하게. 이상하게. 이해가 안 가는 축이 또 하나 생긴 거죠. 그래서 양자화라는 거를 아마 이해를 잘해야 될 것 같다. 라는 뜻이 뜻입니다. 공간의 모양과 각종 입자의 위치. 아. 휘말려 양자화된 공간의 표면으로 어미 블랙홀이 자기장의 빛의 속도로 지나간다. 이것은 이제 앞에 앞 동영상에서 여러 번 제가 설명을 했고. 이게 이제 이게 손수건이고. 이게 양자화가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꼬불꼬불꼬불꼬불 꼬불꼬불 꼬불꼬불. 어미 블랙홀이 자기장을 뿜어냅니다. 이렇게 이렇게 뿜어내야지. 이렇게 뿜어냅니다. 그럼 이 자기장을 뿜어내서 다시 한 바퀴 뺑 돌아서 되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속도가 얼마냐. 빛의 속도라는 겁니다. 빛의 속도로 이렇게 휩쓸고 지나간다. 빨간색. 그럼 파란색은 반대로. 밑바닥. 밑면. 밑면에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돈다는 거죠. 빛의 속도로. 이것이 근본적으로. 빛속도가 도대체 왜 빛속도의 근본. 어미 블랙홀의 자기장 속도다. 라는 것도 제안을 해보며. 빛속도가 과연. 어미 블랙 자기장. 자기장이 도대체 어떻게 펼쳐질까. 이렇게 선으로 펼쳐질까. N과 S로 나누어질까. 이렇게 휩쓸고 지나가는 거 아니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휩쓸고 자기장이. 공간이 양자화가 되어있고. 양자화 된 공간의 표면을. 어미 블랙과 자기장이 확 휩쓸고 지나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공간의 모양과 각종 입자의 위치. 이건 앞에서도 절대성 이론. 앞에서도 이렇게 절대성 이론에서도. 이렇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봤고. 이렇게 A축. 그러니까. X, Y, D축이고요. 연속의 3개. A축. 이게 A축입니다. 이렇게 A축. 한번 이렇게 양자화가 됐습니다. 이것이 이것이고. 이렇게. 우리의 3개의 원자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이것의 원자의 우측면이 있고. 이게 우측면 아니겠습니까? 우측면이 있고. 원자의 좌측면이 있다는 거죠. 또 위가 있고 또 아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게 이쪽 방향으로 진동을 이렇게 일으키는. 진동을 이렇게 다다다다 일으킨다. 이것이 에너지 레벨. 온도가 0 켈빈. 여기가 0 켈빈이 되겠고. 이게 에너지.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는. 온도가 더 높은. 이것이 XY지. 우리는 이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럼 이건 A차원이고. 그럼 또 B차원이 있지 않겠느냐. 왜? 6차원 공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세계는. XYZ에 XYZ에 A. A가 이렇게 양자화가 한번 됐습니다. 그럼 그 A 속에 B가 있다는 거죠. B가 이렇게 꼬불꼬불꼬불꼬불하게 양자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또 C가 또 있습니다. 그 C에 꼬불꼬불꼬불꼬불하게 양자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D는. D는 존재하지 않는다. 6차원이다. 우리 공간이. C로 끝. 그럼 플랑크 상수가 뭘까? 에너지의 최소단이 아니겠습니까? 양자화라는 거죠. 그 플랑크 상수도. 이거 C. C 꼬불꼬불한 이거. 이거 하나의 간격. 이게 에너지의 최소단이 아니냐. 플랑크 상수일 것이다. 라고 한번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게 전자. 전자는. 전자. 여기 있죠. 원자가 이렇게 있고. 이게 전자. 전자는 우측이 하나. 좌측이 하나. 그러니까 우측이 하나. 좌측이 하나. 이렇게 전자는 동일한 XYZ. XYZ 동일하죠. 여기 요 단면이 동일한 단면이고. 동일한 단면에 우측이 하나. 좌측이 하나. 두 개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두 개가 중첩이 된다. 그럼 세 개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전자가 왜 띄엄띄엄이냐. 원자핵. 원자핵에서 껍질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게 껍질 아니냐. 여기에 점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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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가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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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모양을 한번 제안을 해보고. 정답은 모르는 거니까. 다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뜻에서. B가 양자화가 이렇게 양자화 됐다는 거냐. 아니면 또 이렇게. B가 이렇게 양자화가. 이게 A고요. A가 양자화 됐고. B가 이렇게 양자화 됐다는 거냐. 모르니까. 한번 다양하게 제안을 해봅니다. 결국 핵심은 양자화. 선이. 선이. 꼬불. 선이. 직선이 꼬불꼬불꼬불해졌다. 입자의 중척과 에너지의 양자화. 이건 방금 제가 설명을 했고. 전자는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간다. 꼬불꼬불해진다. 라는 뜻이고. 물질. 반물질. 에너지. 진동. 중력. 그러면 이제 갑자기 또 어려운 이 그림. 어미 블랙홀이 여기에 존재하고요. 어미 블랙홀인. 제4장. 제4장에서. 어미 블랙홀이 공간을 당깁니다. 공간을 당기면 이렇게 꼬불꼬불꼬불꼬불꼬불해질 거냐. 아니면 이렇게 사건의 지평선이 존재하고. 여기가 이렇게 꼬불꼬불해질 거냐. 이것이 손수건을 마른 겁니다. 방금. 손수건을 마랐으니까 꼬불꼬불해지고. 아직 안 말린 곳은 사건의 지평선이고. 아니면 이렇게 될 거냐. 사건의 지평선이 존재하고. 사건의 반지평선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건의 지평선이 존재하고. 사건의 반지평선이 존재할 거냐. 이게 정답이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앞에서 손수건은 이거였죠. 꼬불꼬불꼬불꼬불하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건의 반지평선이 존재하는 것 같다. 대칭성. 어미 블랙홀 우주론에서는 대칭성을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사건의 지평선이 있으면 사건의 반지평선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당연히 어미 블랙홀이 엄청 크게 있고. 당연히 이거 수십억 광년. 수십억 광년. 우리 세계. 우리 세계는 아톰 두께. 우리 XYZ는 엄청 크죠. 엄청 큽니다. XYZ의 수직 방향. 두께. 아톰 두께 하나 정도밖에 안 될 거다. 라는 것을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어미 블랙홀이 있고. 사건의 반지평선. 이건 사건의 지평선. 호미호기는 당연히 4차원의 세계겠죠. 4차원의 세계. 이벤트 사건의 공간이라고 제가 한번 이룩을 붙여봤고. 이 부분. 이게 원지는 모르는 거죠. 여기는 우리의 세계. XYZ. 우리의 세계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여기 반공간. 사건의 반공간. 대칭성이 된 것 같습니다. 맞죠? 정확히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대칭이 됐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 두께는 원자 하나 정도 두께밖에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물질. 물질은 우리 세계에 존재를 합니다. 물질. 그런데 물질이 우리 세계에 존재한다. 그럼 또 대칭성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반물질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게 물질이고 이것이 반물질입니다. 물질과 반물질은 중력선으로 꼬불꼬불꼬불 이렇게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 스프링처럼 생긴 거. 이것이 중력선으로 물질과 반물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좀 뒤에. 중력선에 대해서 좀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런데 왜 갑자기 중력선이냐. 표준 모형에서도.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에서도 중력자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력자나 중력선이나 같은 얘기인 것 같고. 그럼 얘는 우리 세계에 입자는 여기서 4차원 세계의 물질이 4차원 물질이 4차원 물질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우리 세계 3차원 물질로 미세 조정 된다. 그건 또 뒤에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고. 얘는. 얘의 근원은 얘라는 거죠. 그럼 얘의 근원은 뭐냐. 얘는. 여기 어미 블랙홀이면. 어미 블랙홀 밑에는 엄청 큰 할미 블랙홀이 있지 않겠습니까? 할미 블랙홀. 할미 블랙홀 입자 하나를 흡수를 합니다. 할미 블랙홀을 뜯는다는 거죠. 뜯어가지고 자기 꼴로 만든다는 거죠. 그게 이겁니다. 그러면 차원. 차원이 매우 중요한데. 할미 블랙홀은 베타 차원입니다. 이 베타 차원이 베타 차원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온 다음에. 알파. 알파가 알파 껍질로 둘러싼다는 거죠. 그럼 알파 차원이 되었습니다. 어미 블랙홀은 알파 차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알파 차원이고. 여기도 알파 차원이고. 그러면 갑자기 왠 여기 빨간색은 빨간색은 또 뭐고 파란색은 뭐냐. 그것이 이거라는 거죠. 빨간색은 우리 공간에 갇혔습니다. 이렇게 돌죠. 이렇게 뺑뺑뺑뺑.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전자. 정확히는 전자, 중성, 미자.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타고 넘쳤다는 겁니다. 파동으로 펼쳐진다는 거죠. 파동으로 펼쳐진다. 여기서 반전자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파동으로 펼쳐져가지고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오면서 여기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전자는 이쪽 세계로 갑니다. 이쪽 세계로. 그래가지고 이제 어미 블랙홀 입자 하나를. 이거 반물질인 거죠. 이거는 물질. 얘는 반물질. 에너지 레벨이 여기가 0 켈빈. 즉, 여기 여기 당연히 이 밑으로 못 가지 않습니까. 여기는 못 가는 거죠. 여기 여기 막혔으니까 여기가 0 켈빈이다. 에너지 최소 레벨. 여기는 위는 뭐냐. 위는 이렇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혹시 최대값이 mc의 제곱 아니냐. 라고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를 못 넘는다는 거죠. 빛의 속도를 못 넘는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진동. 얘하고 우리 세계의 물질하고 반물질하고 서로 진동을 한다. 이것이 진동 아니냐. 여기서 제가 설명했던 진동. 디디디디 하는 진동일 것이고. 중력. 중력 역시 반물질이 중력을 만든다. 여기가 툭 떨어지려 가는 거죠. 이쪽으로. 반물질. 어미 블랙홀 쪽으로. 얘가 당긴 어미 블랙홀이 얘를 당기니까. 얘도 얘를 당긴다는 거죠. 그럼 우리 세계에 끌려간다는 겁니다. 우리 공간의 수직 방향으로. 우리 공간은 다시 연속의 세계의 수직 방향으로 끌려간다. 또다시 암흑에너지. 암흑에너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지금까지 어미 블랙홀이 성장한다고. 이게 성장한다는 거죠. 어미 블랙홀은 할미 블랙홀을 뜯어가지고 자기 물질로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여기서 이제 어떤 상황에서 중성자별 또 뒤에서 또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중성자별이 탄생하면 이렇게 툭 떨어진다는 겁니다. 어미 블랙홀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어미 블랙홀 성장을 하면은 우리 공간은 늘어나는 거죠. 가속 팽창하게 된다. 가속 팽창의 원인. 설명이 되는 것이고. 보즈 아인슈타인 응축에 대해서. 제가 보즈 아인슈타인 응축을 전혀 모르지만. 설명은. 그러면 이게 0켈빈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어떻게 될 거냐. 여기 정확히 0켈빈이죠. 이렇게. 0켈빈이 되면은 혹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여기. 여기가 맨 밑바닥이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여기가 양에너지. 양에너지. 이렇게 양에너지가. 여기 음에너지라는 거죠. 이게 음에너지. 여기가 양에너지가 0입니다. 이게. 그럼 전부 다 음에너지로 차있죠. 모든 에너지는 음에너지로 차있고. 그러면 이게 혹시 공간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하고. 물질하고 반물질이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떨어져서 진동을 해야 하는데. 이거 혹시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 아니냐. 붙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히. 거의 붙은 것과 유사한. 왜냐하면 빨간색하고 파란색은 당깁니다. 원래 하나 있으니까. 거의 붙었다는 거죠. 그리고 빨간색과 파란색은 서로 당긴다. 강력하게 당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공간. 공간은 펼쳐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정도. 이런 모양을 유지하려고 하고. 공간은 여기서 펼쳐지려고 하고. 물질과 반물질이 서로 당기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약한 결합력으로 서로가 당기고 있는데. 문제는 얘는 물질이 분명. 분명. 분명 물질인데 얘가. 아니 물질하고 반물질하고 지금 서로 접촉을 해버렸으니. 이건 물질도 아니고 반물. 물질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니고. 제4의 물질. 제4의 물질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의 결합력. 원래 강력한데 공간이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니까. 아주 약하게 붙어있고. 그래서 이것들이 많이 있다. 한 100개 정도 있다라고 치면. 그중 한 개가 탁 떨어졌습니다. 한 개가 떨어지면 공간이 약간 출렁하지 않겠습니까. 순간적으로 떨어졌으니까 한 개가. 그럼 나머지 것들. 99개가 순간적으로 싹 떨어진다는 거죠. 아주 약하게 붙어있으니까. 폭발. 그게 보즈 아인슈타인 응축 현상이지 않는가. 이게 물질이 이상하다는 거죠. 이게 물질. 고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니고. 한번 설명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중력. 제가 중력 설명했듯이. 중력이 어미블랙홀이 얘를 당기는 거죠. 떨어지려고 하는 거죠. 이쪽으로. 같은 물질이니까. S는. 앞에서도 제가 여러 번 설명했듯이. S라는 것은 공간을 당긴다. 뭉치려고 한다. N은 펼쳐지려고 한다. N은 펼쳐지려고 한다. 서로 멀어지려고 한다. S는 서로 뭉치려고 한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당기니까. 얘가 빨간색 얘도 당겨져오는. 그런데 공간이 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이 휘어진다. 중력 때문에 공간이 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존법칙. 보존법칙 정확히 지켰습니다. 여기서 보존법칙이죠. 단지 모양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모양이. 대칭성. 여기서 대칭성이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우측하고 좌측하고 정확히 대칭이 됩니다. 형태의 변화. 모양이 이상하다. 증가 법칙. 엔트로피 증가. 여기서 엔트로피 증가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변화의 방향. 어미블랙홀이 변화의 방향을 일으키고. 모든 것은 순환반복. 순환반복 논리. 예를 들어서 알파 차원, 베타 차원, 감마 차원 모두 똑같고. 왜냐하면 블랙홀이니까 결국은. 어미 블랙홀, 자식 블랙홀, 할미 블랙홀 다 블랙홀이니까. 여기서 단 하나. 대칭성 깨진 게 이거. 모양이 좀 이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칭성. 만약에 여기에 있다면. 얘도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대칭성이죠. 이거는 여기에 있다. 그래서 모양이 다른 거죠. 여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전자. 전자가 이렇게 생겼다. 알파 속에 베타가 있고. 베타 속에 감마가 있고. 이게 막 전자인데. 전자로 둘러싸여 있죠. 우리 세계의 원자핵은 전자로 둘러싸여 있다. 근데 얘는 반전자 중성미자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대칭성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얘도 대칭성. 원래는 정확히.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 이게 여기 있다 라고 한다면. 이건 정확히 대칭성인데. 이거랑 이거랑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에 있고. 이것이 바로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라는 거죠. 대칭성이 하나가. 뭔가 대칭성이 한계가 깨져야. 엔트로피 증가 변화의 방향이 결정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대칭성이 하나 깨졌다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왼쪽 방향으로. 그것이 중력이고. 이번에는 표준모형 6세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자는 XYZ, 알파, 베타, 감마 순차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XYZ는 당연히 우리의 공간이고. 알파, 알파 알갱이, 베타 알갱이, 감마 알갱이가의 조합으로. 이렇게 알파 알갱이 속에 베타 알갱이 있고 베타 알갱이 속에 감마 알갱이가. 이렇게 있어야 6차원, 3차원 공간의 3세대 알갱이의 조합. 이것이 안정적인 입자이고. 알파 알갱이만 있으면 이상하다. 이건 알파만 있고 베타 감마가 없기 때문에 이건 이상한 입자. 중성미자가 되겠습니다. 쿼크 속에는 근원질량 입자가 들어있다. 쿼크 속에 과연 뭐가 있겠느냐. 제4세대가 들어있겠느냐. 4세대냐 아니면 근원질량 입자냐. 근원질량 입자가 들어있을 것이다. 4세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 공간이 6차원이기 때문에. 제1장에서 제가 설명을 했었고. 오비탈은 차원의 방어막이다. 차원의 방어막. 차원, 결국 근원질량 입자가 감마라는 차원으로 둘러싸이고 베타로 둘러싸이고 알파로 둘러싸여야 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둘러싸여야 X, Y, Z 세상에 안정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그런데 이게 뭔가가 샜다고 한번 가정해보겠습니다. 모잘랐다. 아니면 넘쳐났다. 그러면 차원의 방어막이 이상해지게 돼서 화학반응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여기서 이제 알파, 오비탈, S, P, D, F. 2개, 6개, 10개, 14개의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S, P, D, F는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로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즉, 알파 차원이 있어. 알파 알갱이가 있는 거죠. 알파 차원이 있다. 알파 차원의 전자가 2개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뭐 이거 당연히 제가 얘기했었고. 좌측이 하나, 우측이 하나. 2개가 들어간다. 그럼 알파 차원 속에 또 베타 차원이 있다는 거죠. 베타 차원이 역시 알파 공간의 수직 방향으로 왼쪽이 하나, 오른쪽이 하나. 이러니까 여기 개수 세면 6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살펴보면 알파 왼쪽이 하나, 오른쪽이 하나. 그 수직 방향으로 왼쪽이 하나, 오른쪽이 하나. 그 수직 방향으로 왼쪽이 하나, 오른쪽이 하나. 이렇게 개수를 세보면 14개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알파, 감마가 또 있죠. 이렇게 베타가 없습니다. 그러면 역시 알파 차원 2개가 들어가고 왼쪽이 하나, 오른쪽이 하나. 근데 베타가 없죠. 베타가 없는 건 좀 이상합니다만 여하튼 베타는 없다. 그러면 또 감마 차원. 왼쪽이 하나, 오른쪽이 하나. 여기 또 왼쪽이 하나, 오른쪽이 하나. 이렇게. 그래서 세보면 10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좀 우연의 일지치고는 좀 정확히 너무나 이게 딱 맞아떨어지니까 분명히 이게 알파, 베타, 감마 차원으로 이루어진 것 같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S, P, D, F, G G오비탈 어디 갔느냐. 어떻게 설명을 못하죠. 일단 G오비탈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세상의 원자들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찾을 수가 없다. G오비탈 모르겠다. 모르겠다죠. 근데 이 논리로 한다면 G오비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로 끝났다. 무슨 뜻인가. 우리 세상은 3차원의 세상입니다.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고 반드시 알파 왜냐하면 일단 X, Y, Z 다면 무조건 알파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알파 알갱이가 있고 알파 알갱이 하나 이거 하나 이렇게 둘, 셋, 이렇게 넷 네 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오비탈 개수가 네 개다. 그러면 4차원의 세상에서는 베타 알갱이입니다. 기본 알갱이는 그러니까 하나, 둘 아, 오비탈이 두 개다. 이게 4차원의 세상이라는 거죠. 5차원의 세상에서는 하나, 오비탈이 한 개입니다. 5차원의 세상에서는 오비탈이 한 개다. 2차원의 세상에서는 오메가로 양자화가 되니까 이렇게 개수 세보면 8개가 나옵니다. 이게 아, 이게 8개구나. 오비탈 개수가 8개라는 거죠. 그럼 S, P, D, F, G G오비탈 어디 갔느냐. 우리 세상에 존재 안 한다는 겁니다. 2차원 세상에 오비탈, G오비탈이 존재한다. 역시 1차원 세상 16개 세보면 0차원 32개 오비탈이 32개까지 0차원에서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한번 제안해 봅니다. 신기하게 이렇게 하면 답변이 나온다는 거죠. 답이 나온다. 표준모형 6세대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준모형 6세대라는 뜻은 우리 세계는 3차원이 되겠습니다. 이거죠. 아톰 우리는 이걸 아톰이라고 부르는데 아톰은 기본 원자 아니면 기본 입자 우리 세계에서 안정적으로 존재하는 기본 입자 4차원 세계에서는 양성자라는 거죠. 양성자가 기본 입자고 5차원의 세계에서는 쿼크가 기본 입자고 6차원의 세계에서는 근원 질량 입자가 들어있다. 근원 공간과 근원 질량 입자가 들어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거 이것이 핵심 알파베타 감마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차원벌 원자 내부의 모습을 그려보자. 다음과 같이 제가 한번 그렸습니다만 그림이 복잡하니까 대략 설명만 우선 3차원이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3차원 이게 원자라는 거죠. 이게 원자인데 밑에 거 이건 뭐냐 이거는 반원자 원자가 이렇게 이렇게 묶였다는 이게 원자가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전자 전자에서 이렇게 이게 펼쳐져서 이렇게 묶인 거 아니냐 즉 다르게 말하면 여기 여기가 원자핵 원자핵이 여기 껍질들이 껍질에서 막 추르륵 뭔가가 펼쳐져 나와가지고 얘를 묶는 거 아니냐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 얘는 안 묶였으니까 안 묶였으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묶였다고 한다면 여기서 뭔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묶였다 묶이면 얘가 못 가는 거죠 자유롭게 그 자리에 딱 안정적으로 있어야만 하는 그걸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역시 중력 역시 마찬가지 중력 역시 이렇게 묶였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게 원자고 이게 반원자 묶였기 때문에 이게 중력을 유발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차이점은 이게 우리 세계의 원자죠 우리 세계의 원자는 일단 중력으로 묶여있습니다 중력이 작용하고 여기 전기력 이거 전기력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물론 이제 전기력은 아닌데 전기력 뿐만 아니라 베타의 힘 그 다음 감마의 힘 전자기력의 힘도 있고 그 다음에 강력의 힘도 있고 그래가지고 꽉 묶였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쪽 반원자 반원자는 알파 즉 중력만 작용한다 이게 반원자의 전자기력 혹은 강력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차이점 이거는 앞에서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거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차이점 제가 방금 설명을 했었고 차원이 차원이 떨어지면 떨어질 차원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양자화가 되어버리니까 더더욱 복잡해지는 알갱인들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알갱인들이 많아지니까 더더욱 복잡하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오비탈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이게 왼쪽이 하나 오른쪽이 하나 알파 베타 감마 오비탈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죠 제가 이제 새롭게 제안하는 것은 아이디어 제안이라기보다도 한번 아이디어 제시하는 이게 알파 오비탈이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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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 오비탈이다 S P 오비탈 D 오비탈 F 오비탈 이렇게 한번 제가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알파 알파는 이쪽 방향 베타는 이쪽 방향 감마는 위쪽 이렇게 높이 방향 그래서 이게 조합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조합을 조합을 시켜볼까 그래서 B C D E 이렇게 다양하게 제가 조합을 시켜봤고 뭐 이중에 하나 답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건 이거는 그냥 우연의 일치 혹은 뭐 이게 틀렸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요게 이게 양성자 원자핵이죠 원자핵이 이게 전자들이고요 묶인 전자들이고 이게 원자핵이고 만약 이 상태라고 한다면 이거 그냥 자유롭죠 왜냐하면 연결이 안 됐는데 앞에서도 제가 설명 연결이 돼야 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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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이 돼야 이게 있는 거죠 중력도 마찬가지 연결이 돼야지 중력이 발생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중력이 발생한다 그건 좀 이상하죠 그게 이상하니까 이제 입장물리학의 표지 모형에서는 중력자가 있다 중력자라는 알갱이가 있는데 글쎄요 이제 농구공처럼 야구공처럼 던지고 던지고 받고 이래서 중력이 전달된다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선이다 이건 선이 있다 선이 있어야 이제 전달이 된다는 거죠 모든 힘들도 이거는 이게 여기서 여기서 뭔가가 펼쳐나와가지고 여기를 묶는 거 아니냐 여기서 마찬가지 이건 감마죠 강력 강력이 이렇게 원자핵을 묶고 있습니다 여기서 뭔가가 튀쳐나와가지고 전자기력 전기력이죠 이것이 이렇게 묶고 있고 여기서 제1껍질 제1껍질에는 S만 있으니까 여기서 알파의 힘 알파의 힘이 나와가지고 얘를 또 이렇게 묶고 있고 이런 거 아닐까 지금 알파 베타 감마 막 선들이 있는데 그 선들이 얘를 막 묶는다는 거죠 알파 베타 감마 선 이거 이런 것들이 막 추르르 펼쳐져서 막 묶고 원자핵을 묶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시험관계상 빨리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원 감축에 블랙홀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세 차례 폭발이 된다 밤하늘에 자식 블랙홀이 있습니다 블랙홀 빛도 탈출 못한다고 하죠 근데 여기서 여기서 또 블랙홀도 3세대 세 차례 알파 폭발을 해야 됩니다 알파 폭발을 하면 블랙홀이란 무조건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빨간색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즉 다시 전자를 살펴보면 얘네들이라는 거죠 얘네들 다 빨간색들입니다 빨간색 알파 빨간색 베타 빨간색 감마 감마죠 이게 블랙홀 블랙홀은 무조건 파란색이 돼야 됩니다 이게 다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알파가 사라져야 됩니다 알파가 싹 사라져요 뻥 터져가지고 알파가 사라지고 뻥 터져가지고 베타가 사라지고 뻥 터져가지고 감마가 사라지고 이게 다 사라지면 그때서야 파란색들이 파란색들만 존재를 하게 된다는 뜻이죠 세 차례 폭발해야 진정한 차원 감축에 블랙홀이 탄생할 것이다 즉 이렇게 알파 폭발 이렇게 알파 폭발을 했습니다 그럼 알파가 싹 사라지게 됩니다 알파 폭발을 한 것이 중성자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성자별 알파 알파는 중력을 일으킨다 중성자별 그 어떠한 중력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중성자별이고 베타 폭발 이것이 베타 폭발을 해서 빨간색 계열 주황색 이것이 뻥 터지면 다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주황색 계열들이 다 날아가고 파란색 계열만 남게 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광자죠 베타는 베타는 전자기력 전기력 전기력은 또 광자고 베타가 폭발하면 그 어떠한 빛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검은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밤하늘에 검은색 거기에 강력까지 여기 초록색 초록색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뻥 터져가지고 여기 사라지면 여기 초록색 S N이 뻥 터지고 사라지면 S만 남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S 블랙홀 S가 블랙홀입니다 이렇게 S 블랙홀은 S이다 그래서 감마폭발까지 이렇게 감마폭발 강력이라는 거죠 강력까지 뻥 터트려야 진정한 차원 감축의 블랙홀이 될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즉 밤하늘에 보이는 블랙홀은 빛도 빛이 탈출 못하는 그 블랙홀은 차원 감축의 블랙홀은 아직 안됐다 거기 한 단계 더 나가야 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블랙홀은 멈춰있다 회전하지 않는다 베타 폭발까지 하면 강력히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은하가 회전을 한다 은하가 회전을 하는 것은 전 단계 빛이 탈출 못하는 거고 혹시 은하 회전하지 않는 은하 회전하지 않는 은하 속에는 차원 감축의 자식 블랙홀이 있는 거 아니냐 진정한 양자화를 시켰다는 거죠 차원을 양자화 시켰다 한번 추측을 해보고 여미 블랙홀이 성장하여 우리 우주는 팽창한다 그림은 이건데 앞에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할미 블랙홀 입자를 이렇게 이게 파란색이죠 파란색 제가 검은색으로 그려놨는데 블랙홀 블랙화라고 좀 헷갈리니까 블랙 하여튼 파란색 S S 입자죠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하나 뜯는다는 거죠 뜯어서 할미 블랙홀을 뜯어서 어미 블랙홀은 부쩍부쩍 성장하게 된다 라는 뜻이 되겠고 차원 입자들의 조합이다 결국은 여기 알파, 베타, 감마가 조합을 이루어가지고 우리 세계의 물질을 이룬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중력선이라는 게 존재하고 알파 중력선, 베타 중력선, 감마 중력선이 있다 전자 알파 전자가 있고 베타 전자가 있고 감마 전자가 있다 그래서 3세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3세대 N전자가 있고 S전자가 있고 그 다음 뉴클리 원자 핵 그 다음에 뉴트리노 중성미자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원자를 이룬다라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즉 우리 세계는 우선 우리 세계의 원자 이겁니다 이건 우리 세계 알파의 세계 이건 베타의 세계 이건 4차원 세상 5차원 세상의 원자 어미 블랙홀은 차원을 입자와 반입자로 만든다 여기서 이제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탄생 되느냐 이거 입자죠 입자 반입자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짧게 중력선으로 비틀림이 N과 S는 중력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얘기했듯이 일단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N과 S는 N과 빨간색과 파란색은 중력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건 결론이고 우선 어미 블랙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건의 지평선이 있고 사건의 지평선 밖에서 4차원 4차원 입자가 이렇게 있겠죠 입자가 이렇게 빨려 들어갑니다 빨려 들어가면 여기서는 이제 멈춰 있겠죠 근데 일단 빨려 들어갔으니까 굉장한 속도로 이렇게 착 가는거죠 이렇게 해서 퉁 치게 됩니다 이렇게 퉁 치면 얘가 퉁 치면 얘가 얘네들이 이렇게 같이 툭 떨어지겠죠 이렇게 공간 공간이 이렇게 툭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툭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게 툭 떨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이게 이게 툭 떨어지면 정사각형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원인지 정사각형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정사각형이 툭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정사각형이 툭 떨어지면 정사각형이 될까 아니면 착 펼쳐질까 정사각형이 툭 떨어지면 정사각형이어야 하는데 문제는 앞에서 그래서 여기 여기 이게 어미 블랙홀이 공간을 엄청나게 휘 말았다는 거죠 엄청나게 쥐어짰다 찌부러트렸다 엄청나게 찌부러트려가지고 이거를 공간을 휘어 만거 아니겠습니까 좋게 보기 좋게 힘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찌부러진 거죠 이게 공간 자체가 그래서 정사각형이 툭 떨어지면 그 찌부러졌던 그 엄청난 엄청난 응력 응력이 확 펼쳐진다 그 펼쳐지는 펼쳐지는 과정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 그게 그 과정 중에 중력선하고 이렇게 이런 선들이 펼쳐지는 거 아니냐 이게 정사각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정사각형이 엄청난 응력으로 찌부러진 찌부러진 게 팍 펼쳐진다 그 와중에 이렇게 아마 될 것 같다라는 제안이고 정확히는 모르는 거니까 그림을 그래서 N과 S가 이렇게 있는데 어미 블랙홀 입자는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회전을 하고 있다 하나가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하면 얘를 똘똘똘똘똘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똘똘똘똘 만다 여기서 좀 그래서 C, D 해가지고 이렇게 똘똘똘 일단 말았습니다 똘똘똘똘똘 말았다 똘똘똘똘 말은 것이 여기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똘똘똘똘똘 이렇게 일단 말았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했고 얘 두 개가 어떻게 분리가 되느냐 이게 이제 중력선이 똘똘똘똘똘 말리니까 이게 똘똘똘똘 말리니까 잡아당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스프링 확 잡아당긴다는 거죠 잡아당기니까 N과 빨간색과 파란색이 툭 끊어진다 그래서 빨간색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우리 공간에 갇히게 되는 것이고 파란색은 파동으로 변해서 타고 넘어가서 어미 블랙홀 세상 여기 빨간색은 여기 갇히는 거죠 파란색은 이렇게 타고 넘어갑니다 타고 넘어가서 이쪽 세상에 존재하는 그래서 이와 같이 되지 않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자는 위쪽에 하나 밑쪽에 하나 윗면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하나 이렇게 전자가 알갱이처럼 이렇게 있을까 아니면 묶인 전자는 파동 웨이브로 이렇게 있을까 물론 상식적으로 이 그림이 옳다면 이 그림이든지 이 그림이든지 먼저 중력선 때문에 먼저 밑에 밑면에 먼저 이렇게 전자가 위치하고 윗면은 나중에 또 뒤늦게 왜냐하면 중력선 때문에 먼저 가까운 곳이 먼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죠 밑면에 차곡차곡 먼저 쌓일 것이다 라는 것도 예측을 해보며 이건 또 양자화 어떻게 양자화가 도대체 양자화가 뭘까 이거는 앞에서 감마 감마 이거 플랑크 상수가 요 길이 요 길이가 에너지 최소 레벨 아니냐 플랑크 상수 아니냐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보고 그래서 여기 중력선의 비틀림이 자기선을 N입자 S입자로 분리한다 요거 요게 비틀림 비틀림이 비틀림은 당연히 이렇게 줄어들죠 이게 잡아당기죠 이게 잡아당긴 결과이다 그거 근원 요거 회전 어미 블랙홀 입자의 회전이 만물의 변화를 유발한다 회전이 없으면은 회전이 없으면 아무 변화가 없다는 거죠 전자의 모양이 무엇이면 어느 곳에 위치하는가 이거는 여기서 제가 설명을 했고 공간의 모양 공간의 모양은 또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스피의 양자화 스피이 왜 발생을 할까 물질 입자는 이렇게 말린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것이고 반입자는 반대로 이렇게 돌겠죠 스피이 또 있습니다 스피은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했듯이 어미 블랙홀 자기장이 확 휩쓸고 비틀 속도로 휩쓸고 지나갑니다 여기에 이렇게 위치를 한다면 얘가 때리겠죠 얘가 팽 돌아갑니다 얘는 이쪽으로 돌겠죠 오른쪽 방향으로 얘는 왼쪽 방향으로 돕니다 양스피, 음스피 그래서 스피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고 뒤에 거는 입자들이 상황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입자의 모양이 변할까 앞에서도 제가 여러 번 설명했듯이 일단 보존법칙, 증가법칙은 다 만족하는데 상황에 따라가지고 모양이 이상하게 변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가지고 모양이 이상하게 입자가 됐다가 파동이 됐다가 얘는 매질 매질에서는 예를 들어서 절반은 입자고 절반은 파동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다양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핵심은 여기가 열렸다는 거 열려가지고 상황에 따라가지고 막 변한다 이중슬립 현상 이중슬립 현상도 이렇게 설명이 설명이 가능할 듯 합니다 외부 자기장에 따른 전자의 스피 방향 이거 역시 어떻게 외부 자기장을 예를 들어서 전자가 여기에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전자가 여기에 있었는데 자기장을 걸어주면 예를 들어서 밑으로 한쪽 방향으로 쏠린다 그럼 다 왼쪽으로 도는 거죠 다 이런 것들이 원인이지 않을까 근본은 요거 어미 블랙홀 자기장이 빛의 속도로 막 우리 공간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 공간의 두께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원자 하나 두께 정도 아주 얇은 공간 이해가 잘 안되죠 그러나 XYZ는 이렇게 엄청 크게 이렇게 펼쳐져 있고 요거 요기 요기는 원자 하나 두께밖에 안된다 원자의 알파 베타 감마 진동 원자가 당연히 이렇게 원자 전자 전자가 똘똘똘 말려있으면 당연히 진동이 없죠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이렇게 웨이브 형태로 있다면 진동을 하게 진동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알파 진동이 있겠고 베타 진동이 있겠고 또 감마 진동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동을 한다 진동의 모양은 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진동을 할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고 전자와 반전자의 탄생 과정 요기서는 이제 위에서는 입자와 반입자였습니다 위에서는 이게 이쪽 방향으로 돌으면 입자고 이쪽 방향으로 반입자고 요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게 어떻게 생기느냐 이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복잡해서 그냥 핵심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XYZ 공간이 요기에 있구요 이렇게 파인튜닝 미세조정 즉 즉 즉 요기 요기 요부분 미세조정 요기 4차원을 3개 즉 4차원이 XYGA이고 4차원 세상에 물질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물질이 들어오면 요기 요기 요기에서 즉 4차원 세상에서 물질이 이렇게 뭔가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요기 요기에서 뭔가 변화가 일으켜서 변화가 일으켜서 딱 요 공간을 뚫을 수 있는 놈 뚫을 능력이 되는 거죠 딱 그 공간을 뚫을 능력이 되는 애만 딱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건 딱 그 상수 왜 그 상수가 상수가 변하지 않죠 이상하게 그 상수가 요기를 뚫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상수가 안 된 거는 상수가 안 된 건 못 뚫는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파인 튜닝으로 오면 다음과 같이 B처럼 되고 이게 이게 이렇게 해서 공간을 확 뚫을 수 있는 탁 치는 거죠 치면 여기서 툭 떨어집니다 툭 떨어진다는 것은 여기서 공간이 툭 떨어져가지고 이게 떨어져서 다음과 같이 N과 S로 분리가 되는데 각종 입자들이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있었으니까 얘 얘는 여기에 딱 달라붙는다는 거죠 빨간색 이게 알파고 주황색이 베타고 양력 초록색이 감마고 알파 베타 감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상태가 됐는데 여기서 아까 빨간색과 파란색은 서로 분리가 된다 이렇게 이거죠 원래 이렇게 똘똘똘똘 말려가지고 하나로 똘똘똘똘 말려가지고 빨간색과 파란색이 이제 짠 분리가 됐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분리가 됐습니다 이 속에 있는 게 양성자 밖으로 파란색이 있는 게 전자 이것이 반전자가 되겠습니다 전자는 빨간색 전자는 우리 색에 갇힌 거고 파란색 전자는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탈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회전 방향이 반대니까 이렇게 탈출을 하게 된다 이건 어미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고 즉 알파 S가 어미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죠 파동 형태로 변해서 그러면 이 속에 있던 요것도 조그마한 거 베타 베타는 어떻게 되느냐 베타는 주르르 떨어지게 되겠죠 이게 파동으로 변해가지고 날아가니까 이게 흘러버리니까 베타는 주르르 떨어져서 베타 S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죠 즉 알파 S는 왼쪽 방향으로 어미블랙홀 쪽으로 빠진다는 뜻이고 베타 S는 할미블랙홀 쪽으로 빠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결국 왜 S니까 알파냐 베타냐 그림이 복잡하니까 세부적인 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식 블랙홀에서는 반전자 미자가 튀어나와 어미블랙홀로 빨려 들어간다 무슨 뜻인가 하면 호킹복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블랙홀 자식 블랙홀 밤하늘에 자식 블랙홀에서 엄청나게 뭔가가 튀어나온다 저도 엄청나게 뭔가가 튀어나오는데 그 엄청난 뭔가는 반전자 중성 미자다 여기서 베타가 튀어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어미블랙홀이고 어미블랙홀이고 어미블랙홀에서는 베타 S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알파 S는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고 얘가 막 튀어나옵니다 자식 블랙홀에서는 어미가 벡타니까 자식이라고 했으니까 알파죠 알파 S가 엄청나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 알파 S 엄청나게 튀어나오는 반전자 중성 미자는 어디로 가느냐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쪽으로 파동 파동 형태로 튀어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웨이브 웨이브 형태로 근데 우리 세계가 여기 여기 여기가 우리 세계인데 반대쪽입니다 우리 세계가 반대쪽 엄청나게 튀어나오는데 우리가 관찰을 못한다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가 우리 세계인데 우리 세계의 반대쪽으로 이렇게 가버리기 때문에 관찰을 할 수가 없다 하여튼 엄청나게 튀어나온다 중성자의 베타 붕괴 과정 아주 중요한 얘기이지 않겠습니까 중성자가 먼저 탄생된다 앞에서는 원자가 탄생된다 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원자라기보다도 양성자 전자 반전자가 먼저 탄생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탄생이 됩니다 이거를 표현한 게 다시 설명드리자면 1번 4차원의 세상 여기가 사건의 지평선 여기가 사건의 지평선이고 1번에서 일단 0이라는 에너지인데 당연히 끌리겠죠 이렇게 확 끌리면 2번이 됩니다 4라는 에너지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2라는 에너지로 2라는 에너지로 이걸 뚫었다 툭 뚫는 거죠 뚫리면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이런 게 탄생이 됩니다 이것이 앞에서 설명했던 이거 이렇게 탄생이 되는데 여기가 2가 더 남았다는 거죠 이게 에너지가 얘는 더 갑니다 이렇게 툭 더 앞으로 그럼 얘도 또 끊겠죠 그럼 이것이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0이 됐고 이것이 중성자다 중성자는 맨 속에 양성 원자핵이 양성자겠죠 양성자가 있고 전자가 둘러 쌓였습니다 그 밖을 전자 중성미자 빨간색 껍질 그 밖을 파란색 껍질을 둘러싸고 있다는 거죠 이게 좀 이상하다 이상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중성자다 라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중성자 속에 전자가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많은데 아마 대세는 중성자 속에 전자가 없다라는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려보면 중성자 속에 전자가 있다 라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여하튼 파란색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게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상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똘똘 말린 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다시 알파 베타 감마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알파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거지 얘네들은 이상하다 이게 중성 미자가 되겠고 그런데 반공간입니다 반공간에 전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공간에 전자가 위치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천천히 여기서는 에너지가 강력하게 탁 쳐버렸고 여기서는 천천히 밀리게 된다 천천히 밀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것과 이것이 분리가 되는 왜냐면 여기 열렸죠 일단 열린 입자다 여기가 열렸습니다 이게 열리면서 이게 쫙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 있는 게 평하고 빠져나오는 이렇게 빠져나온다 이것이 중성자의 베타 붕괴 베타 붕괴 과정일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핵심은 그림이 그려진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음의 베타 붕괴 과정이고 음의 베타 붕괴 과정 양의 베타 붕괴 과정 다음과 같이 그림이 그려진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건 뭐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핵심은 핵심은 역시 그림이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다 그것이 핵심이니까 전기홀극이 자기홀극이다 앞에서 여러 번 설명했듯이 자기 쌍극 자기 쌍극은 XYZ XYZ 우리 차원이고 이거 알파 알파 베타는 양자화가 돼가지고 중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중성이라는 거죠 연결 연결이 쫙 됐습니다 선이 이것이 이 선이 어미 블랙홀을 만나면 이렇게 똘똘똘 말려가지고 양자화 입자가 된다는 거죠 양 개수 이거 뭐 몇 개 개수 연속 아닙니다 연속 컨티뉴스 이거 한 개 한 개죠 이게 이게 한 개 이것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전기홀극이 자기홀극이다 즉 쌍극 쌍극은 존재하지 않는다 알파 베타 감마 차원에서 쌍극은 존재하지 않는다 XYZ 차원에서는 쌍극만 존재한다 결국 어미 블랙홀 블랙홀 때문이라는 거죠 기타현상 고체 액체 기체 플라즈마 고체 또 이게 앞에서도 제가 설명했듯이 알파 베타 감마로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감마 연결 베타 연결 알파 연결 이것들이 풀어지는 거 아니냐 다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고체고 알파가 알파 연결이 끊어지면 액체가 되는 것이고 베타 연결이 끊어지면 기체가 되는 것이고 감마 연결까지 끊어졌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다 끊어졌다는 거죠 혹시 플라즈마 아니냐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상변화 아니 잠열 알파를 싹 싹 끊어야 한다는 거죠 베타를 모든 베타를 다 끊어야 한다 모든 감마를 다 끊어야 한다 혹시 그게 잠열 아니냐 또 아이디어를 한번 제안해보면 우주선 여기 우주선이 이렇게 나오면 밖에서 이렇게 우주에서 이렇게 오면 이게 탁 벤 헬렌더에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주선 우주선은 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여기 이렇게 4차원 세상에서 지금 우리 공간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지금도 떨어지고 있다 우주선은 다양하게 있으며 그 중에 이렇게 떨어지는 미세 조정 되는 것도 있을 것이다 어미 블랙홀 놀기에 의하면 있어야 하죠 반드시 벤 헬렌더 다음과 같이 우주선이든지 뭐든지 뭔가가 이렇게 와가지고 딱 이렇게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구 자기장에 이게 걸린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막 여기에 막 우리가 알 수 없는 물질들이 막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모여있다가 이상한 현상이 그게 과연 이상한 현상인가 우리가 알 수 없는 현상인가 아니면 지구가 자기장을 내뿜어가지고 공간을 양자화 시킨다는 거죠 공간을 양자화 시켜가지고 자기장을 내뿜어서 미세 조정을 하는가 미세 조정이죠 이게 없으면 우리 지구 박살나지 않습니까 박살이 아니라 황폐화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아름답게 우리 우주를 생명체 생명 넘치게 지구를 생명 넘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게 바로 미세 조정 여기에 있는 거 다 미세 조정입니다 미세 조정이죠 여기 있는 거 다 미세 조정 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없으면 없으면 우리 우주가 이상할 쓰레기장 쓰레기장이 된다는 거죠 아름다운 우주가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미세 조정을 하기 때문에 누가 어미 블랙홀이 어미 블랙홀이 미세 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우주는 아름답다 지구가 이렇게 공간을 양자화 시켜가지고 자기장으로 미세 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구는 아름답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쌍선배가 쌍생성 등등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렇게 이게 미세 조정이고 그림이 그려진다 그 그림이 모양이 변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모양을 이해하기가 힘들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미 블랙홀이 우리 우주를 지금 과거에 미세 조정을 했고 지금도 미세 조정하고 있다 라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